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8위 캐나다 아이슬란드 85.5 7위 독일 싱가포르 85.7 6위 일본 85.8 5위 네덜란드 85.9 4위 뉴질랜드 86.8 3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86.9 2위 덴마크 88.0 1위 스위스 88.1 순위를 보면 대부분 선진국들이 순위권 안에 있네요. 한국은 10위를 차지했는데 다음 조사 때는 한 5위권 안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시민권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순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